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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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켤레복수수의 성질입니다. 도대체 켤레복수수가 뭐냐? 우리가 복수수지를 이렇게 일반화 하죠. a 플러스 b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때 이 a b는 실수라는 조건을 주죠. 그때 이놈의 켤레복수수 g바라고 하죠.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얘가 실수부 이 i 앞에 곱해진 이 플러스 b가 허수부가 됩니다. i 앞에 곱해진 이 실수를 우리는 허수부라고 말합니다. 그때 켤레복수수는 a는 그대로 있겠고 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b 이렇게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 이게 켤레복수수다 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3i 플러스 1의 켤레복수수는 뭐가 됩니까? 3i 마이너스 1? 아닙니다. 켤레복수수의 정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i 플러스 1이 켤레복수수다 라는 사실 명심. 그렇다면 숫자 3이 있어요. 3의 켤레복수수는 뭐가 됩니까? 실수 3이죠. 허수부가 없죠. 이 자체가 켤레복수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라.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라. 명심.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켤레복수수와 복수수의 의미를 가지고 성질이 쭉 나오는데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z1 플러스 z2 두 개의 켤레복수수의 합과 차의 전체 바입니다. 전체 바는 각각 z1 바 플러스 마이너스 z2 바가 되는 겁니다. 각각 잘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성질 정리만 쭉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복수수의 곱의 전체 바입니다. 켤레복수수는 각각의 곱의 바로 켤레복수수의 곱과 똑같다라는 사실 이거 알아주시겠고 그 다음에 z1을 z2로 나눠줍니다. 그것의 전체 바는 역시 각각의 켤레복수수와 같다. 나누었으니까 똑같다라는 사실 이거 명심.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하나로 딱 말을 하자면 선생님이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쭉 바는 잘라봐지 않습니까? 쭉 바는 각각 잘라봐. 더셈과 뺄셈 곱셈 나로셈 전부 다 쭉 바는 잘라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쭉 바는 잘라봐. 또는 거꾸로 잘라봐는 쭉 바. 이렇게 잘라진 바는 쭉 바. 쭉 바는 잘라봐.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켤레복수수. 복수수와 켤레복수수의 성질입니다. 머릿속에 탁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알아주시겠고 그 다음에 네번째. 뭐 켤레복수수의 켤레복수수. 그럼 자기사신되겠죠? 당연한 사실이겠고. 다섯번째. Z1이 실수일 때. Z1 실수의 반은 그냥 똑같습니다. 켤레복수수의 실수일 때는 켤레복수수와 그냥 복수수가 똑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3 있잖아요. 3. 3의 켤레복수수는 뭐다? 이것의 반은 그냥 3이다. 맞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Z1이 순어수일 때. Z1 플러스 Z1 반은 0이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됩니다. 우리가 순어수니까 3i라고 할까요? 이것의 켤레복수수수는 뭐죠?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허수부의 볼을 바꾸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딱 더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0. 무슨 말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번째. 복수수와 그 켤레복수수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이다. 자, 합과 곱이 항상 실수래요. 그러면 우리가 Z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A 플러스 Bi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Z 플러스 Z 바 합해줄게요. 그러면 얘랑 켤레복수를 합해주면 뭐가 됩니까? 2A가 되겠죠. 따라서 실수만 되는 겁니다. A, B는 실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다는 실수가 되는 거고 곱해볼게요. Z와 Z 바를 곱해주면 우리가 A 플러스 Bi와 A 마스 B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i제곱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바로 실수가 될 수 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느낌이 와요.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뭐가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봤자 내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직접 1번, 2번, 3번, 4번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질이 뭐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실수.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0을 제곱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 하나만 순, 허, 수를 제곱을 딱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양수입니다. 순, 허, 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아니라 음수입니다. 반드시. 음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순, 허, 수를 제곱을 딱 하잖아요? 이놈을 제곱을 딱 할게요. 그러면 3의 제곱, i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9다라고 음수되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순, 허,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음수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복서수를 제곱했어. 그랬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복서수는 반드시 순, 허, 수를 하는 사실. 이것도 명심.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주시면 켤레, 복서의 성질이 완벽하게 내 걸로 잡히게 됩니다.